한효주의 비하인드 한효주의 비하인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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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언니 저희 지금 완전 행복 안녕 완전 행복해요 언니 거의 오늘 헤랑머링 뭐야 이거 다 완전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에요 그래? 나 이거 끝나고 한번 가봐야겠다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효타쿠 이게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고요 어머 이거 뭐야 표진도 여기 다 있네 맞아요 여기 양쪽에 진짜로?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이런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헐 헐 뭐야 아니 뭐 다들 내가 울 줄 알았다고 여기가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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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뭐야 이게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 세상에 이걸 다 꾸민 거예요?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웬일이야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 이렇게 나 나 심각 터질 거 같아 이게 뭐야 나 심각 터질 거 같아 그게 그려진 거예요 우리 준이래요 우리 준이래요 어머 세상에 너무 너무 기쁘면서 너무 이게 너무 감사... 너무 감사... 너무 감사... 선생님 뭐 뭐 뭐 생일 축하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케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아니 이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될까요? 네 하나 둘 아니 아니 아직도 너무 웃기지가 않고 아직도 너무 신기한데 내가 왜 줬냐고 그 자체 아니 너무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생일이라고 생일이 참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받을 만큼인지 잘 모르겠는데 딱 받기만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 나 사랑한다 그랬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오빠랑 있는데 둘이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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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오빠랑 있는데 둘이 잠깐 인사 좀 하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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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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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투샷을 여기서 진짜요 머리 땋는데 아니 그럼 얼마 많아 이제 살아 있어요? 이게 살 오 살 있네 생존하고 있어 얼마나 많아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인 것 같아 몇 년 만인 것 같아 잘 지내고 있지? 전 잘 지내죠 그래 그래 다 마스크 쓰니까 밖에서 보면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질 못하지? 워낙 바빠가지고 어? 바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오빠 반가워요 그래 별일 없지?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? 반창고 끝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거짓말 진짜로? 하하하하하 아니잖아 그때 이후로 한번 그치 한두 번 갔다가 잠깐씩 봤지 그럼 야 반창고가 언제야 그러니까 전 13년도인가 4년도인가 4년도 아니야? 전 14년도? 어 그치 오래됐지 아니 뭐 아무튼 자주 보자 전설로는 듣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갈게요 오빠 들어가세요 그래 그래 어 들어가 어 좀 타 타 타 타 어디로 들어가 언니가 먼저 이렇게 하하하하 니들끼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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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사랑합니다 어 나 사랑한다 그랬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